아 지금 시끄럽다. 전화해야겠다. 해봐 해봐. 여기 남사거든. 5km, 6km 남았어요. 약 700m 앞 전국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입니다. 여기 오늘 영업하시나요? 네. 미리 주문하고 가도 되죠? 비빔맛국수 2개랑 비빔맛국수 1개. 약 300m 앞 전국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입니다. 태용이 목소리 같기도 하고 태용이 목소리 같은데 내가 듣기에는? 약간 할아버지 같은데. 태용이 목소리 났다고 생각합니다. 약 5km 앞 좌회전입니다. 저기 했나보지, 절이나. 앞에 잘 봐. 사람 조심해. 사람들도 바람처럼 많이 나왔네. 파이팅. 너무 잘 안가신다. 그런데 50km도 정도 없으려구요. 친구가 다행이 많았고. 약 3킬로미터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. 오른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잠시 후 목적지가 오른쪽에서 태용이 맞고 있었어. 내가 그걸 봤지, 그래서 일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진짜 농사일 바쁜데? 목소리가 왜 이렇게 해? 태용이 목소리야? 많이 오는 사람들? 사람들 많다, 사람들 많네. 여기 먹는 게 아니고 다른 데가 있네. 여기다 삼면 돼. 엄마 아빠 알아보렸네. 알지, 이거 보면 바로 인사하지. 먹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. 친한 인기맛집을 찾았어요.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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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심을 처리해 지금? 네네 영수씨가 휴대하신가요? 바쁘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추척을 해놨습니다 고맙습니다 7일 날 그저 오빠는 여기서 알바하네 이상해라 카메라 보고 내가 유튜버 올라가는거야 어디요? 주말 알바요 주말에만 알바하고 있어요 니네도 그냥 펀티에 그해놨고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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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가세요 야 어머 야 사온거 아니구나 왜 이렇게 말랐나 했다 지금 주문해놔서 빨리 나온거 명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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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이것도 명태 같은데 이거 명태인가? 아니야 그냥 난 비빔 그냥 그냥 요거는 명태고 요거는 비빔 요거는 비빔 다 부는거잖아 아니야 그냥 마시면서 다 부어 다 부어 그냥 비벼 비벼 나 비벼줘야겠다 엄마꺼 비벼줘 전반 얘가 비벼줄게 이거 아닌데 왜 다 부어 잘려고 비벼래 잘려고 맛있네 국물이 맛 50 이를 Kart 아구 푸짐하네 응 푸짐해 천접 닦아라 응 김 나 맑아 마스카라 끼고 알바하면 너무 불편하게 네 그래 껴야지 알바 엄청 많이 쓰는데? 아니 이거보다 더 많아서 사이나는 먹어야지 사이나는 먹어야지 사이나는 먹어야지 사이나는 먹어야지 사이나는 먹어야지 마치 가족들과 함께 사이나는 먹어야지 왼쪽으로 가야되는거 아냐? 손님 계속 오네 점심시간이니까 반일하다가 온 사람도 엄청 많은거 같아 어? 저기 차 민트다 이거 맞어 제네스 SUV 이거? 멋있지? 에이 올드하다 너무 물을 드십시오 응? 가자 우측에서 올리면 될걸 명태가 쫄깃